이번엔 여론택배 코너입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남자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예리한 문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토리에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장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김장철인데 배추가 김장에 신경을 못 쓰고. 정치에만. 검찰입니다. 검찰. 이럴 때는 가볍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무거워져야 되니까 배추도사로서는 또 힘들고 시들시들해집니다. 춘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결국은 이제 법정 다툼까지. 네. 갈 때까지. 네. 지금 온 상황입니다. 이제 직무정지 징계까지 청구한 상황이고. 네. 지금 보니까 춘미애 법무장관이 이런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든 게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관련 여론 아니겠습니까? 춘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징계 요구 사유 중에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소상. 손상. 그러니까 지난 10월 22일입니다. 한 달여전에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에 뭘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은 안 했거든요. 분명한 대답은. 정확히 안 했죠. 국민을 위한 뭘 할 것인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 세신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인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가상 대결에 여권 후보들과 함께 경쟁하는 구도로 나타나는 이게 말이 되느냐. 아마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을 보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도 그렇게 달가운 반응은 아니거든요. 케이스테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 두 회사를 포함해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 이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가 됐던 조사입니다. 전국 1018명 통신사 가상번호 조사 표본오 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29.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로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과연 국민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판단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와도 패배하다. 그런데 이 출마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달랐습니다.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은 20%. 응답자 5명 중에 1명 정도였습니다. 출마하면 안 된다가 40%. 잘 모르겠다가 40%.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이런 상황인데 계속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검찰개혁에 또 상당히 여당 또 정부로서는 부담이 됐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출마 부분 관련해서 여론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대결에서는 물론 막상막하 할 것이 있겠지만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여론을 물어보니까 거의 5분의 1 수준만 찬성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보니까요. 지금 공식 여론조사를 좀 봤는데 저희 YTN라디오 자체 여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임회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샵 공고사업원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배치조사께서 반영해 주실 겁니다. 분석도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출마하는 것은 사실 찬성하는 여론이 좋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 지지층의 큰 지지를 받는 것. 이것도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난감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또 보청으로 지지받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인위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인데 이러다 보면 정부로서는 상당히 검찰개혁인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더 많은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여당 후보와 막상막하의 가상대결 발표 등도 검찰개혁 등의 중립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본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검찰개혁은 안 보이고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 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면 추 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어떤 행동도 하기 힘든. 그래서 갈등과 충돌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정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현직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그것도 야당 지지를 받는 것은 참 없던 일입니다. 역대 없던 전대민분의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 부분을 문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자꾸 지지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고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또 바뀔 겁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요구는 아직까지 이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요. 16일부터 18일까지니까 아직 안 나왔죠. 최근까지 계속되어왔던 이 현상, 추윤 갈등, 추윤 충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또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부담이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니엘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2,514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잔호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 3.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긍정평가 42.7%. 부정평가 53%. 3%.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10%포인트 이상으로 벌린 거는. 네. 아주 오랜만에 있는 거죠. 아주 오랜만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만큼 지지층을 견인한 경우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정권에 비해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야기하는데 배추도사가 보기에는 다이아몬드 지지층입니다. 안 흔들려요. 콘크리트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그런데 부정평가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중도층에서 이탈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어떤 공방이 길어지고 또 충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도층은 상당히 또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게 역시 추윤 갈등 이른바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로 우리가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갈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권에서 그렇고. 이건 갈등이 아니고 개혁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길 바라는데. 이제 또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게 1년 내내 거의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더해지고. 문 대통령도 메시지를 남겼던 것은 반부패이 등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임명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이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해나가라. 그런데 실제로 국장감사가 기점이 된 것. 군기점이 된 걸로 봅니다. 여기서 부하가 아니다. 하급자가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검찰개혁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언론사 사주와 접촉했던 것에 대해서도 왜 대답을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면서 충돌이라는 표현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인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검찰개혁과 또 검찰 권력, 분산이라든지 이런 초초를 맞추고 대체로 추 장관의 이미지에 초초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고 저돌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본질적으로 이 검찰개혁에 의해서 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쟁점은 뭔가. 사실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말씀 나누는 사이에 청취자분들 의견들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7267님께서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잖아요. 응원의 목소리입니다. 3063님께서는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개혁은 이번 정권에서 어렵습니다. 역시 추미애 장관의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7004님께서는요. 추 장관의 행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놓으니 모든 행동이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이분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에 계속된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6086님께서는 사람들이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윤 총장 출마는 반대하지만 이런 식의 퇴출은 출마를 종용하는 행위입니다. 권력 남용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아주 정반대의 의견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추윤 충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추윤 충돌이 아주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당 지지율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오늘도 발표되고 앞으로 발표되는 조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봐야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2.1%. 더불어민주당도 한 주 전과 비교해 보면 내려왔습니다. 국민의힘 30%. 약간의 또 반사익을 얻어 올라갔고요. 열린민주당 5.9%. 국민의당 7%. 정의당 5.5%.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청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권 내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좀 이 정치 혐오도 더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가장 큰 이유는 정당 지지율의 변화도 검찰 개혁 관련 충돌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것도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영향도 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결과와도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서울은 부동산, 최근에 전세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생되면서 그 영향, 이것도 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지서 받은 분들이 보니까 억수로 난다. 집이 이미 수억 대의 집이니까요. 수십억을 하는 집도 있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것도 지금 빅데이터상을 보면 소셜매트릭스 인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관련된 댓글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인 부분은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 안 채 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 이런 분도 있지만 그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 집값에 대한 대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집값 올렸느냐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아주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층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정치 혐오적인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정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충돌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김현미 장관과 연관 지어보면 부동산 문제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연관 지어보면 어떻게 하면 공소처를 순조롭게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성할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YTN이 이렇게 좋은 조사를 많이 의뢰하네요. 지난 2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6.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주 11월 19일 발표된 전세대책에 대한 효과성을 물어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39.4% 약 10명 중에 4명 절반 이상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30대에 대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전세는 아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은 그리고 사실 30대가 결혼 연령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결국 부동산은 신뢰거든요. 정책적 소통. 30대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전세를 좀 제대로 구할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에 집중하는데 또 아파트는 도회시하고 어디든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하면 또 이 신뢰가 무너지고 분노하게 되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관련 종합 분석해 보면 아파트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그런 전세 공공임대를 좀 더 빨리 소개를 하고 더 정책적 소통을 한다면 이런 불안감이나 불신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토부 장관도 그렇고 진선미 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젊은 층의 어떤 심리를 그렇죠. 뭐랄까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이런 여론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장감과 다르면 이게 이제 약간 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힘드시면 YTN 출발 사회처럼 서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이슈도 여론에 당해 영향을 줄 텐데 특히 영남지역 여론에 크게 주지 않겠습니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매트릭스 인사이트의 빅데이트 분석을 하더라도 지난 16일부터 언급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약간 주춤합니다. 지금 더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검증위원단도 발표한 내용은 뭐냐 하면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김해 신공항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역 정서는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와 가덕도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런 분위기를 붙이길 수밖에 없는 게 여야 둘 다 지금 특별법을 또 다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덕도 가덕도. 이제는 머릿속에 선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것이 경제성 평가도 필요하고 대구 경북의 정서는 또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지역의 정서는 가덕도가 부산시장을 결정한다.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